있잖아요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Sweetie of the Year 그 이어가 제일 스위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아이 나온 거예요 아 맞아요 코멘터리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번 뮤비가 저희 NCT DREAM 귀여움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 아이고 잘 나왔습니다 파란색이구나 계속 찾고 있구나 우리 채널들 왜 그... 끼 부리고 있어요? 표정부터 어어? 뭐요? 어어? 에러 났잖아 에러 났잖아 에러 났는데 치우는 거예요 신디 한번 볼게요 에러 났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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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